심각하다. 대체 몇 시부터 녹화를 해야 되나? 형 그러면 어떡하지? 야구가? 저녁에 또 연예대상 또 가야 되잖아. 아니 저희는 미방분 이런 것도 없어요? 우리가 해설을 좀 붙여갖고. 미방분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너무 젊대요 우리가 다. 너무 젊대? 보톡스 맞은 것처럼 나온대. 형이 형이 너무! 아 이거 조금 형. 위행 중 위행어 지금 하는 게 생각나? 방송 안 나간 거? 어 안 나간 거. 우리 그때 하다가 막은 거 있잖아요. 아 형도리 거 그거 하면 괜찮은데? 난 좀. 내는 좀. 그래 그거. 2011년 형도리. 대상. 밀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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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했었지. 제가 떠야 됩니다. 시청자 여러분 나 좀 밀어줘. 밥 잡쌉쌉. 식사. 식사 하세요 하고. 밥 잡쌉쌉. 이분이 어쩔 거야. 극망. 극망. 극망이 안 되니까 극망이. 미방분이. 그네들도 너무. 고맙습니다.